다이어트를 하실 때 식욕 억제제를 드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런데 내가 먹고 있는 식욕 억제제가 어떤 작용을 하는지 알고 드시나요? 저는 식욕 억제의 목적으로 약을 처방하는 일이 흔하지는 않지만 진료를 하다보면 이미 식욕 억제제를 드셨거나 안 해본 다이어트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약을 드시려면 내가 먹고 있는 약이 어떤 작용을 하는지 정도는 알고 드셔야겠죠? 음식을 먹을 때 배가 고파서만 음식을 먹는다면 비만이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울해서 먹고 충동적으로 먹고 중동성에 의해서 먹는다면 이것은 비만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비만의 치료 목적으로 우울한 기분이나 막 먹고 싶은 충동성, 산수화물 중독이나 알코올 중독 같은 중독성을 치료하는 약들이 비만의 치료에 이용됩니다. 표를 보시면 식욕에 작용하는 호르몬들은 롤 아드레날린, 세로토닌, 도파민 등이 있습니다. 아까 우울감, 충동성, 중독 등으로 식욕이 증가할 때 약물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했었죠. 각각의 호르몬에 작용하는 약물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롤 아드레날린을 증가시키는 약물들은 펜터민, 핸디메트라진, 마진돌 등이 있구요. 세로토닌을 증가시키는 약으로 벨비, 플록세틴이 있습니다. 도파민을 증가시키는 약은 컨트라브이구요. 토피라메이트는 가바 리셉터에 작용합니다. 그 외에 말초에서 지방의 분해와 흡수를 억제하는 제니칼과 같은 올리스타트 제재가 있고 열 발생을 증가시키는 에페드린과 카페인 제재, 장운동을 떨어뜨리는 작센다, 포만감을 증가시키는 알긴산 등이 처방되고 있습니다. 노을 에페네플린의 농도를 증가시키는 약들을 복용했을 때 우리가 가장 강력한 식욕 억제 효과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약들이 펜터민 제재, 펜디메트라진 제재, 디에틸 프로피온 제재, 마진돌 등이 있습니다. 상품명으로는 아디펙스, 디에타민, 비터펜, 탐베시, 페스킨, 펜키니, 호리민, 휴터민 등이 있구요. 펜디메트라진에 해당하는 약들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푸링, 아트라진, 펜디, 펜타신, 페놀드, 앤슬림 등이 있습니다. 디에틸 프로피온은 웰피온, 디피온, 네노신, 암페몬 등이 해당되구요. 마진돌 제재는 마자놀, 사노렉스 등이 처방되고 있습니다. 우울감으로 인해 식욕이 증가할 때 세로토닌의 분비를 증가시키는 약들이 처방됩니다. 벨비, 프로렌, 플록세틴, 디프렌, 뉴로작, 세로작, 폭세틴, 프로작, 프로틴 등이 해당됩니다. 도파민의 분비를 증가시키는 약물은 컨트라브가 있습니다. 컨트라브의 성분 중 부프로피온은 담배를 끊을 때 보조제로 많이 쓰구요. 날트렉선 제재는 탄수화물 중독증의 치료에 효과가 있습니다. 충동적으로 많이 먹게 될 때 식욕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토피라메이트 제재로는 토핀, 토팜, 세티, 큐덱시, 토피라, 토파맥스, 토피리드, 토피칸, 토피트 등이 있습니다. 그 외에 식욕 억제제의 보조제로 쓸 수 있는 열발생 촉진제로서 에카린, 아페린, 카프린, 슈가펜, 소모펜, 라디펜 등이 처방되고 있습니다. 지방의 분해와 흡수를 억제하는 약으로 제니칼, 니피다운, 올리다운, 올리엣, 제로다운, 제로엑스 등이 처방되고 있습니다. 장 내에서 부풀어 올라 포만감을 증가시키는 약으로 생코딜, 듀코락스, 메이킨 등이 처방되고 있고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삭센다의 주요 작용 기준은 위와 장의 운동성을 떨어뜨려 식욕을 억제시키는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 보조제로 녹차 추출물인 슬라임, 나르신, 다이센, 다이엔, 슬린티 등이 처방되고 있고요. 포만감 증진제인 뷰라인, 알룬, 마메이드, 셀룬, 마룬 등이 처방되고 있습니다. 방풍 통성산 성분은 부종을 억제시키고 변비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처방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기준으로 작용하는 식욕 억제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셨죠? 내가 많이 먹게 되는 원인에 부합하는 식욕 억제제를 드시는 것이 다이어트에 성공하는 지름길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각각의 식욕 억제제의 작용 기준과 부작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